양평 서종면 문오리에 있는 문오리 종점 부동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양평전원생활의 꿈 정직한 길라잡이 서종면 문오리 종점 부동산의 업계 동무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북한강뷰가 앞끈인 고급 전원주택 단지 내의 17억이라는 가격을 먼저 공개한 전원주택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. 본주택은 이런 북한강뷰의 앞끈과 잘 가꾸어진 조경수의 가치가 높은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. 본 전원주택의 위치는 문오리 팥플레이스라는 하우스베이크리 문오리 팥죽 등이 산재한 그런 지역의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. 도로에서부터 이 진입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만나는 고급 전원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. 이 진입하는 도로가 화면에서 보이는 바로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. 단지 내 6m 도로에 시원한 조망을 감상하시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. 이제 한번 보러 가실까요?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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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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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